자 하도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나서 댓글에 윤건영 씨 문재인 정권의 초대 무슨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씨 1969년생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아마 학생운동권 출신일 겁니다. 1969년생이면 그냥 나이로 보면 50 한 둘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압권이라서 윤건영 국정감사합니다. 제가 김일성에 충성하는 종복입니까 김문수 아주 뻔뻔한 얼굴로 그런 면이 없지 않죠 쌩 난리를 치는 민주당의 소동이 있은 뒤에 김문수 다시 등장해서 환한 얼굴로 미안해 두 사람 사이에 나이가 한 20년 이상 차이가 나겠죠 병주고 약주고 나이스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을 오래간만에 방문했더만은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제가 김일성에 충성하는 종복으로 보입니까 김문수 아주 뻔뻔한 얼굴로 음 그런 면이 없지 않지 쌩 난리를 치는 민주당의 소동이 있은 뒤에 김문수 화난 얼굴로 미안해 윤건영 씨가 국민대학에서 아마 학생운동을 했는 거 아닙니다. 정정할게요. 연세대학을 나온 게 아니고 대법관 임기 끝나면 수사하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1969년생입니다. 52세죠. 그러니까 참 제가 대한민국에서 참 낙담하는 것은 꼰대니 뭐니 하더라도 지금 저희 연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은 꼰대들 때문에 문제가 있고 뭐 어떻고 어떻고 하는데 너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사회가 기본적인 참정권이 침략에 당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다 입을 다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것 같다는 거죠. 재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젊은이들을 보면서 52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전에 한 번 방송했지만 2022년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구로을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13%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7에서 13%의 표를 빼앗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신도림동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후보가 13.3%까지 빼앗긴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발했습니까 고스란히 누구와 함께 이동한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후보와 함께 이동한 거 아닙니까 신도림동에서 윤건영 후보가 플러스 몇 프로가 나왔습니까 15.1%가 나왔지 않습니까 무소속의 강요식 후보까지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후보 사이 득표수를 그냥 동래별로 다 이동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동을 시켜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는 플러스 8%에 플러스 15%나 나오죠 이런 것은 죽었다 깨도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이런 투표자로 투표를 하는데 사전투표 당일투표에 맞게 특정후보에 대한 지도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와도 대한민국의 식자청들은 다 침묵하고 대한민국의 검찰 감사원 다 여러분들 뭡니까 대법은 다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까 이게 나라가 정상입니까 나는 정상이라고 안 봅니다 공병호만 이렇게 열을 내는 것 같지만 이게 공병호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공병호의 일입니까 다음에 자식들 데리고 얼마나 센 고생을 하겠습니까 선거가 무너진 나라에서 미래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나 신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가식과 위선과 뭡니까 허위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다 피해야 되니까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만 고치면 1등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만 하면 뭡니까 다음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별짓을 다 하는 것도 다 제가 볼 때는 사기고 거짓말입니다 핵심과 이런 본질을 7할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입을 다물고 헛소리를 하는데 뭐가 진실이 있겠습니까 윤석열은 총선까지는 임시대통령이다 완전히 헛소리인 거죠 총선을 어떻게 이길 건데 이게 선거냐고 이게 이게 여러분 투표입니까 이런 아름다움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예술작품이지 이게 어떻게 이러면 투표입니까 선거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공산품이다 공산품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지 않으면 이런 기계적 아름다움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날 뭡니까 자유민주주니 자유시장경제와 함께 힘을 대서 이런 활동했던 모든 동료들은 다 침묵하는 겁니다 나이 60줄 70줄에서 뭐죠 자식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에 봉착할지는 상상이 안 되는지 다 뭡니까 그러니까 평생 동안 했던 무슨 자유니 민주주의 정의니 뭐 시장경제니 다 헛소리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 이런 헛소리라는 겁니다 김문수 경사위원장에게 내가 종북으로 보입니까 종북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이겁니다 다들 이렇게 해서 이런 국회의원 배지를 단 거 아닙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당신들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 되느냐 이야기죠 콩 박사님 저는 이런 거 안 해도 당선될 수 있었는데 제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네요 그러나 당신 이름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고 제야 전문가가 딱 분석해 주지 않습니까 몇 표 가져갔는지 30% 빼앗았네요 2020년도 4.15 총선의 서울구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후보가 사전투표 참가자수 4만 1695표에서 30%를 가져갔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빼앗아 가지고 윤건영이 3843표를 대해주고 두 사람 함께 3843표를 그냥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건영은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사전투표 특별히 54% 나와야 될 건데 63% 뻥튀기를 한 거 아닙니까 김용태는 39% 나와야 될 30% 줄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한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 지역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한 비례대표가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도 뭐죠 그 똑똑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난 몰라요 공 박사님 열심히 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주세요 공 박사님 응원합니다 뭐 이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죠 제야 전문과 계산까지 친절해해 주지 않습니까 딩동댕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4.8%를 옮겼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 9.59을 윤건영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서는 총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4.8%를 움쳤습니다 그 방법은 미래통합당 김용태와 국가혁명병당 권영룡 등 3인으로부터 13.49%를 훔치고 그 다음 13.049%를 더해 주고 그렇게 해서 총 24.8%의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까 딱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종합을 결론해 보니까 1번 2번 3번이 승관이 발표되지 않는데 구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얼마나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윤건영 후보가 당일 투표수는 51%를 얻었는데 어떻게 사전투표를 12%만은 63%가 나오냐고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뻥튀기가 정상은 어떻습니까 51% 비슷하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미래통합당인 김용태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2%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30% 확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양심들 다 불량이죠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30%를 조작한 것을 찾아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을 다 꽂혀서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여러분들 구한 것이 4번이지 않습니까 4번을 딱 구하니까 당일 득표율 윤건영 51%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54%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나오는 겁니다 당일과 사전이 이게 정상적인 투표인 거죠 이렇게 다 선거를 뭡니까 그냥 주물럭거린 거 아닙니까 표를 어떻게 뽑았는데 다 나오잖아요 구로제1동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구로제1동에 구로제1동에서 윤건영은 어떻습니까 당일 득표율이 50%인데 어떻게 사전 득표율이 64% 나옵니까 11%라 표를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후보는 구로1동에서 당일 득표율이 42% 어떻게 사전 득표율이 31% 쪼그라듭니까 9%를 빼앗은 겁니다 구로제2동 구로제2동 윤건영 후보 당일 득표율 50% 사전 득표율 62% 13%라 격차가 나는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기계를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김용태 미래통합당 후보 당일 득표율 41% 사전 득표율 32% 격차가 31% 표를 빼앗은 겁니다 재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해놓으니까 다 이렇게 뭡니까 딱 그대로 찾아내지 않습니까 동별로 몇 표 훔쳤는지 동별로 몇 표를 훔쳤는지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선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관내 사전 득표율 당일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이런 격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의심을 갖고 분석해보니까 30%씩 빼앗아 표를 이동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몇 프로입니까 24.8%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동별로 몇 표를 훔쳤는지를 보니까 이렇게 동별로 훔친 게 다 구로 1동 구로 2동 구로 3동 구로 4동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치렀는데 제가 종복입니까 그런 거 차원이 다르죠 종복보다 훨씬 더 뭡니까 나쁜 죄죠 이게 헌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민주화를 했다고 여러분들 뭐죠 평생의 훈장으로 삼는 586세대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남긴 것이 뭔가 하니까 선거 사기를 남긴 겁니다 선거 부정을 그 죄를 어떻게 씻겠습니까 그런데 그 더 큰 죄가 뭡니까 이런 불의에 침묵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불의에 대통령도 다 침묵한다는 겁니다 친절머리가 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슨 정치적 덕실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고단한 나라가 될 건지 예고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면 그냥 실수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냥 고치면 되는데 다섯 번 여섯 번 반복되더라도 이게 침묵하고 그나마 기대를 모았던 신임 대통령도 입 싹 닦잖아요 경악할 일인 거죠 여러분 이게 공병호 일이 아닙니다 나는 자식들 다 키웠고 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쩌면 이렇게 다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비겁하고 외면하고 다른 사람이 다 해 주기를 바라고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일이 아니냐 이 당신들이 당신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냐 당신들 앞으로 이렇게 이런 불의를 그냥 침묵하고 해가지고 당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운명에 차게 될지가 눈에 안 보이냐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당해봐야 당하는 줄 아냐는 말입니다 체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문정권 막판에 여러분들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게 예고편인지 안 보이냐고요 선거 사기가 이런 관여가 돼가지고 고생하는 베네수엘라든지 벨라루스라든지 이런 나라가 안 보이냐고요 정말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나는 이 불의한 사람들하고 함께 같은 하늘에 숨쉬는 것 자체가 때로는 역겹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중요하죠 출세 중요하고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배불리 먹는 것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자유를 빼앗기면 모아놓은 재산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 앞에 공안들이 와가지고 밤새 사람들 낚아챌 수 있는 것이 그게 뭡니까 지금 자유 홍콩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흐리멍텅이가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진짜 역겹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다 역겨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흐리멍텅이가 어떻게 되죠 자유가 되는 거죠 자유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